울진군의회 원전특별위원회는 지난 1월 28일 한국수력원자력경주본사를 방문하여 신한울 3,4호기 건설사업재계를 촉구하며 한수원이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지난 2017년 10월 24일 정부가 에너지전환 로드맵 발표에서 신규 원전건설에 전면 백지화를 선언하여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중단되었습니다. 또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지난해 12월 28일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하면서 2034년까지 15년간 전력설비증설계획에서 신한울 3,4호기가 제외됐습니다. 오는 2월 26일이면 신한울 3,4호기의 발전소 건설 허가기간이 만료됩니다. 이에 따라 한수원은 지난 1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신한울 3,4호기 발전사업 허가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일 기간 연장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향후 2년간 한수원의 신규 발전사업 참여는 제한됩니다. 울진군의회 원전특위는 이날 정부가 약속하고 울진군민이 어렵게 수용한 신규원전 4기를 추가 건설하는 8개 대안사업인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사업 허가기간 연장과 건설재개를 위한 공론화를 시급히 추진하여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한수원이 보다 전향적으로 움직여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울진 방송 단신이었습니다. 울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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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